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예쁜 옷을 입었네? 어디 갈 건데? 여기 있어라 도미 많아 아구 어쩔았어 대구에서 온 진동모드 강아지야? 강 떨어졌니? 밥 들고 왔어? 응 밥 안 먹어서 손 떠는 거다 나 안 떴는데 봐봐 이거 일부러 떠는 거야 지금 그런 거 같아 혜리야 저도 기분이 좋아? 혜리님 꼬리가 제일 자신감 놓치는데 지금? 어? 어? 반복이 없어서 어떡해 혜리님 왜 혼자 저도 놀아 좋아? 안 쫄본데 저기? 귀여워 아 웃었어 아이고 또 한다 또 아이고 아이고 놀아 놀아 혜리 약간 내복이한테는 이제 별로 그게 없는 거 같아 근데 아니 내복이랑 놀 거 같은 게 내복이랑 약간 비슷한 재질이야 귀여워 혜리 뛰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이고 신났어 똥이 꼬리가 이제 올라 올라가네 어 똥이 꼬리 많이 올렸다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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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혜리님 여기 있네 여전히 여기 있네 혜리님 단발이 많이 길었다? 혜리님한테 내가 얼굴 털 잘라줄게 아 진짜? 여기 그 누구도 같이 놀지 않는 괴물이 같이 왔지만 따로 놀는데 응 이 혜리? 혜리? 혜리 이모 어디있어 이모 이모 혜리 이모한테 가 어구 누가 이렇게 말이야 누가 이렇게 말이야 미안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이야 혜리님 또 누가 이렇게 말이야 따그닥 따그닥 혜리님 약간 같이 뛸려고 어 귀여워 귀여워 그러고 그러고 음료 저거 이 혜리님 그릇으로 흠 umi 탁 따그닥 따그 أي 언니 안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제도 이런거 몰랐는데 햇반이 인생체대 도발이었다 도발 멋있었다 도발 칼치기 좀 하네 테리 아니 너 안놀꺼가 가 자석이 있어 왜이래 힘들다 어머 왔어 너무 이뻐 귀여워 등이 눈에도 겁이 가득하다 이모 궁금해 궁금은 하고 도발 서울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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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만보여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 캣판이 이렇게 뛰기 좋아하지 소심한 강아지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평화롭다 테리 그만 비비면 안 될까? 오름? 진짜 얘네 야생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니까 나도 그게 의문이다. 햇반이 얘가 어떻게 살았어? 그니까 실례하겠습니다 햇반이 어떻게 던져지 되는지 알았다 눈앞에서 이렇게 딱 던져 맞아 약간 눈에 보이겠다 던져주면 잘 못했어 이렇게 던졌다 맞다 아 맞다 저 형광색 묘하게 안 갖다 주제 얜 안 갖다 줘 저기 놔둬 박씨 엄마가 짬이 있네 테리 마중 나간다 동아 무슨 소리야? 테리 안은 이모지 테리 못 참 알지? 테리 안은 이모지 저도 타보진 않았지만 알지 다 쳐다봐 안녕하세요 하이 아..테리 rets 테리 아는 이모지 아는 이모지 아는 강아지도 있을걸? 세상에 깎아 mast 이리 와 이리 와 머리 많이 힘들었다 쟤 차 밑에 차 밑에 야 이거 귀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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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왔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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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 따라서 퀄리 따라서 귀찮은데? 썰고 완성채 오늘 네가 준 옷 입고 왔다 잘했다 잘했다 맞지? 테리 다봉이 좋은가봐 퀄리 다봉이 좋은가봐 퀄리 다봉이 좋은가봐 퀄리 다봉이 좋은가봐 퀄리 따라왔네 반으로 도착하는 Jeez 이모 퀄리 다봉이 해봐 해우 세리 이런거 쳐봐 어이구 어이구 똘보다 아 놀랬어 어 네보가 사이 안좋아 있는거 아냐 세리 사봐라 세리 사봐라 세리 그거 내놔 엄마꺼야 세리는거? 미안해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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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는거 틀린다 귀여워 hun 아 아니 하이해 그런거 못하지 다봉이 숨쉬어 잘했어 숨 쉬어 숨 쉬어 잘했어 귀여워봐 귀여워봐 귀여워 뭐라카노 왜 이렇게 따라와 그러니까 강아지는 위에 봤다 쟤 우리 봤어 귀여워 호주 홍시 망보석 1 오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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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있어 뛰는구나 아까 본 장면 같은데 근데 얘는 맨날 이러고 있어 햇반이는 그래도 뛰어놀긴 해요 햇반이 간다! 햇반이 왔다! 여기서 놀아! 여기 결계 쳐져 있어? 왜 결계 쳐졌어 나 혼자 여기 꼴이 올라가 있는 애가 몇 없다? 둥이랑 햇반이 꼴이 똥꼬까지 가겠다 애 내복이 내복이 둥이 안녕해 내복이 보다 털이 훨씬 부드럽네 쟤 자꾸 어디가? 위에 속에 집이 있다고 저게 약간 자기만의 공간으로 정해놓았나 본데 또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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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만 좀 비볐으면 좋겠다 나는 같이 더러워지잖아 화이트 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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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ons 멜렁 멜렁 화이트 affect 집사장 아이아이 내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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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이모 어디있어 이모 어디가 테리 이모 어디있어 이모 꼬리 꼬리부터 꼬리부터 테리 이모 어디가 이모 어디가자 가르쳤겠어 테리 테리 너 이 자석이 있어 왜이래 과가가 테리 헤빠니 어디있어 헤빠니 테리도 어딘가 한번 팍 재고나면 엄청 이 자같이가 될거같은 느낌인데 연단이랑 완전 짱패 웃으면서 걸어다녀 웃으면서 걸어다녀 아... 웃으면서 걸어다녀 아이고 이뻐x3 아이고 이뻐 엔지 왜 이렇게 착하냐 조웅이 착하지 야 니도 여기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껍질은 똥꼬인데 똥꼬 잘했어 잘했어 여기 다 있어 엄마들이 극성인데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엄마들이 극성인데 발을 못 뜨끈 주는 거 어쩔어 어휴 나보길 어휴 나보길 호그레 호그레 귀여워 어떡해 너무 싫대 왜 이러는거야 치질이야 태판이 차에서 둥이 딱 만났는데 내가 인사라고 드리미니까 갑자기 기강 딱 잡으려고 나이 좀 많다고 지가 둥이는 화를 안 내고 그냥 문치만 보네 내부인은 화를 좀 내는 편인데 다 있네 도망하는 애 가만히 있는 애 저 화내는 애 망구석 둘 혜린 뛰려고 또 봐 대관했는데 엄마들도 가만히 있어갖고 엄마들도 가만히 있어 빨리 여기 한평만 있으면 돼 이거 모임이라면 한평 모임 만들어야겠다 한평 모임 그냥 이 테이블만 들어가면 돼 이태리 잡아라 이태리 잡아라 이태리 이태리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네? 손이 왜 졸리세요? 왜 졸려 아 둥이 털었다 스트레스 털었다 스트레스 털었어 아 둥이 웃어 아 둥이 웃었어 꼬리가 올라갔다 어 둥이 웃었어 쟤는 뭐 봐? 쟤는 뭐 봐? 쟤 진짜 정치구경 어 그러니까 야 빨리 온다 야 다봉이 너무 빠르다 지금 어떡해 관절 나갈 것 같아 어떡해 와 진짜 너무 빠르다 미쳤다 와 진짜 개빠르다 야 카메라 못 담았다 지금 내 와 진짜 빠르네 드리프트 한거 봤나 방금 드리프트 한거 봤나 방금 무스터 썼다 이거 티가 봐봐 아 이상하게 뒤로 좋아해 하하하하 아니 아니라고 안 뛴다고 내가 없어졌다 와야 내를 참는 것 같아 흉부하게 수고해 흉부하게 해빵이 도움이 반도 안되면서 헤파이 소리놓고 다시 다리 갔어 새리야 트리만 번거려 뭐였어? 응? 이 동네에 분들 왜 이래? 엄마랑 똑같이 하는 짓이? 잘 털리고 좋다 이거 자연있고 무슨 일 있어? 세상이 힘들어요 이모 세상이 힘들어요 이모 잘 털리고 좋다 이거 먹고살기 참 힘드네 야 쟤 그네타 야 쟤 그네타 또 서짐 찍어줄게 햇반아 놀랬지 놀랬지 또 귀엽네 햇반이 사과하는 중이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 진심을 담았다 둥이 받아줬어? 안 받아준 거 같은데? 괜찮아 사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네 선택이야 괜찮아 햇반이 지금 침울해졌어 사과에서 사과하기 싫은데 에미가 자꾸 사과시켜가지고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다봉이랑 같이 그네 탓이래요 요양 온 사람 같다니 요양 온 사람 같다니 다봉이 있어 다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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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타입이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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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게 뛰는거지 이런거 쟤는 다봉이 다봉아 설렁 뛰어 얘는 포기했어 사과하고나서 기분이 안좋아 할머니 별로예요 토도 하고 사과도 하고 오늘 일기장에 적겠는걸 짜라란 간식쇼님 오니까요 그쥬 간식쇼님 오니까요 간식쇼님 오니까요 간식쇼님 오니까요 간식쇼님 오니까요 간식쇼님 오니까요 반찬 엄마 bug 엄마 없어요 엄마 없다고요 그냥 두세요 아니 그냥 드세요 쟤는 안 먹어 띄는 뭐 다 먹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영 그래서 전 알러지 없어요 네복 이 шир아 Commission 제 이름 네복이 아니에요 손이요 손 이쪽 손 혜파는 유희랑 개인기라고 대리 앉아 손 문 열차 많이 있거든 나 강아지들의 그거다 손 들고 있잖아 뭐야 혜파 이리 와 도망가잖아 내복 혜파 앉아 손 도착 부서질 줄거야 미리 주는데? 이거 맞아? 엄마 앉고 엄마 앉아 손 앉아만다 손하는데 잠시만요 테리 귀여워 봐 귀여워 아유 귀여워 냠냠미 맛있다 그래 테리가 다 먹는데 땡 물도 안 드실거죠? 물도 안 먹었는데 저기 꺼내놨는데 혹시 물 드실거에요? 물 안드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송이도 꼬리 잘 됐는데요 송이도 꼬리 많이 올라왔다 송이 아까 내가 이렇게 계속 내려갔어 여기 올라갔었는데 니가 잘못했네 계속 내려갔어 길을 죽여요 증상 엠이브 해바닛 잡아라 허허헤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 про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햇반이 자와라! 햇반이! 모르겠어. 지금 이쪽에 왜 몹시 마음에 드는 친데? 엄마한테 와야지 그런 위험한 일이 있으면 지금 이참에 내가 악마에서 교육을 시켜볼까? 와 진짜 웃기다. 주세요! 이랬는데 또 나경이한테 간 뒤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걔 바꾸라 그냥! 얘가 날 좋아해요! 바꾸면! 수지터선에다! 손을 잡고 있으니까 좋아하네! 홍이도 테리한테만 그러네! 테리만 그러나 봐! 테리가 뛸 것 같이 생겼나 봐! 제일 살만한 게 테리라서! 저런 애한테 하면 노잼이라고! 다 몹이 맞고 있거든! 오 맛있어! 오 맛있어! 눈치 보다! 흰자가! 내복이 눈치 봐! 얼굴 감아서! 왔다! 오이구 왔어! 오이구 왔어! 오이구 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잘 안 돼! 디벼봐! 디벼봐! 딸이 좀 싫어! 다봉이는 여기 엄청 좋아해요! 얘 목소리 굵직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내복이가 으르렁한 거야! 너 왜 으르렁하면서 와! 저 나뭇가지 뺏었어! 아아! 너 해 너 해! 전 이 집게! 너 해! 햇빠나 나뭇가지 엄마 주웠다! 햇빠나 나뭇가지 엄마 주웠다! 햇빠나 나뭇가지 엄마 주웠다! 저기! 저기! 아까 이 자리 밑 근처에! 왜 혼자 또! 태닌 맛에 가! 아니야 지지! 먹지마! 야 생식하지 말래! 야! 뺏겼어! 뺏겼어! 쫄았어! 쫄았어! 아 니 싫어하겠다! 태지가! 근데 뭐야 지겨! 지지! 여기 꼬미가 무시고 봐! 야! 이리와! 엄마한테 와! 말은 잘 들어! 태리야! 자! 그거 왜 자꾸 먹어? 태리 잡으라! 태리 잡으라! 어! 어디 갈 건데? 가이번데 여기 많네! 가이번데 여기 많네! 아트 artery! 가이번들! 가이번데?! 뭐야 야기기지? 태리 이거 먹어 봐! 태리 이거 먹어봐! 앉아! 세 Philippe 앉아! 태리야야 그렇지! 애교 끌여야 가집도! 이는 왜 그러고? 왜 안되나? 어떡해 귀여워! 앉았어! 엄마 저거 뺏어줘 엄마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옳지 나는 저거 없잖아 아니야 너와 케리 하이파이브 안 해줘? 하려다가 얘가 자꾸 오니까 내 콕 찔렀어 하이파이 케리 하이파이 다했다 다했다 빨리 자기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냐고 둥이 둥이 하나 주세요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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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둥이 자꾸 물 끓는 소리 저리 가봐줘 저리 가봐줘 앉아 둥이 먹고 싶어 공기잖아요 저 이모가 돌았나 우리한테 안 간다고 이제 날 더 싫어 안 돼 이제 가고 싶은가 봐 지금 내가 싫어해 내 싫어해 나랑 응모하니까 도망갔어 야 가봉이 잘 피해? 가봉이 잘 피해? 엄마가 듣고 있거든요 가봉이 전소녁으로 갑니다 전소녁으로 갑니다 전소녁으로 갑니다 전소녁입니다 나 열심히 와 나 열심히 와 개 빨라요 안찍혀요 개 빨라요 개 빨라요 나뭇가지 나뭇가지 쟤 나뭇가지 엄청 좋아해서 귀여워 애기야 노래도 안에서 뛰는 거 쟤 오 내 복이 좀 돌리다 쟤는 왜 앙 물고 찐다고 전소녁이 물고 찌면이 오 중기 잘해도 왜 튀는데 너 할깐 같다 하하 할깐이 지금 위에 도우고 있는데 하하 어찌 잘했어요 잘했어? 옳지! 뛰어 뛰어 비비지마 오오오오 아 귀여워 좀 자신감으로 올라갔나? 내 목이 심부룩한데 지금 안겨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잘지도 몰라 쭉 진짜 정말 제대로 노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 그랬어? 내 보기는 좀 내 보기만 좀 많이 뛰었어 보기도 쭉쭉 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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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이 귀여워 이렇게 경남 아이 모임 진짜 붙어있는 개가 하나도 없네 안치네 근데 안 싸우는 것만으로도 아 근데 맞아 그건 맞아 보여서 안 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쫄부치고도 싸움 많이 하는 애들 많던데 무서워가지고 강호적으로 막 아무도 옆에 못 오게 하고 비벼 비벼 그냥 땅에 비벼라 나한테 비비지 말고 누가 말린 지렁이 다음에 구해야겠다 내가 공원에서 말린 지렁이 몇 개씩 키워가지고 요즘 지렁이 보기 하늘은 멸타기라서 동이가 안녕 다봉이로 안녕 어? 눈 좀 투부한데 왔는데 아 동아 새아빠야 여기서 해야지 아니 동이가 계속 여기 착착해서 여기 발바닥 발바닥 아 진짜 아 맞네 온대 지금 자극이다 딱 거기만 야 얘 갈 때 되니까 없는가 왜? 가야지 가야지 이제 가야지 동생 보러 가야지 이제 가봉이나 물미 걱정 없다 이제 잘 됐다 가봉이 안 움직였는데 왜 태리 오늘 잘 놀고 와서 태리 오늘 잘 놀고 와서 태리 오늘 잘 놀고 와서 대충 발 닦이고 해주려고 눕혔어요 태리 잘 놀았어? 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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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왜 안 줘 오오오 지푸라기 다 달고 안 돼 가시네 그렇지 엄마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태리 괜찮아? 태리 혼자 있어도 돼? 응? 혼자 있어도 되겠어? 졸리지 나도 발톱 깎아야 돼 발톱 1월 1일에 깎아 한 번도 안 깎았지? 그치? 안 깎을 때 됐지 발털도 밀어야겠지 이끌리 발털은 봐줄게 발털은 아직 조금 버틸만 하니까 봐줄게 통통 랩도 깎고 좀 해만 찾아봐 나가야겠다 기다려 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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